안녕하세요. 이재우 분석수학학원 원장 이재우입니다. 이재우 분석수학학원은 바른 학습습관과 개념원리의 인식을 이해를 통해 학습효율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성적 향상에 기여하는 학원입니다. 대형학원과 달리 1대1 방식의 수준별 맞춤 수업을 통해 진로코칭과 심리상담 자격을 갖춘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학생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진단평가로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분석해 단기 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한 확실한 동기부역, 1대1 수업 방식을 통한 수준별 맞춤 수업, 소수 그룹 수업을 통한 꼼꼼하고 철저한 수업으로 성적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 수업 방식을 통해 실제 지난 중간고사에서 원생의 80% 이상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저희 이재호 분석수학학원에서는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자료를 직관적으로 활용하여 수업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일환으로 벤큐 전자칠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로 줌을 활용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벤큐 전자칠판이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기능도 다양하고 클래스룸 케어 기능으로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도 돋보였습니다. 매 강의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전자칠판에 띄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 수업 자료를 바로 열어서 판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으며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판서감이 부드럽고 지연이 없어서 필기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체 판서 프로그램에서 도형을 비롯한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또 필기 내용과 음성까지 담기는 녹화 기능이 있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내주거나 복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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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